정진아 정진아, 바닷가 오니까 기분이 억샘상쾌하다 야 맞대, 야 말해 여기 예쁜 소라도 있고 예쁜 산어초도 있고 뭉게 해산 무슨 포장마차 이거 진짜 야 어쨌든 서울하들하고 처음 놀러오는 거니까 오늘 신나게 노는기대 알았세? 알았다 저기 서울하들 온다 온다 아, 농기 좋아 농기 좋아 농기 좋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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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 정도에서 28년 동안 산 강남스러운 스타일에 미소년스러운 이름을 가진 흥춘이라 그래 안녕 청담동 오춘이야 얘들아, 나 기분 나쁘니까 오늘 건들지마 너희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사춘기고 아니, 나는 오춘이니까 오춘기 하하하하 이거 강남 개그야 왜 이해 못하니? 우리 바다과였으니까 바다 수영하러 가자 내가 수영할라고 주영장에서 티팡 갖고 왔거든, 티팡 티팡! 티팡! 누가 요즘 강남에서 이런 걸로 수영하니? 어? 죽지마! 소각해라 이거 어? 요즘 강남 느낌 강남스타일 악구정 트렌드 목욕탕 마가지에 속에 붙여놓은 거 아니니? 하하하하 야, 내는 어떻노? 내는 바다과 온다고 안정한 머리띠로 포인트 좀 줬는데? 와, 치기네 머리띠 요즘에 누가 머리띠로 포인트 주니? 요즘 악구정 느낌 아니야 요즘 악구정 느낌 노란고지 날리 그치다 이 정도는 포인트 줘줘야 광렬한 소를 잡고 찍어놓을 수 있어 그래, 기분 좋다고 박수 환경하지 말고 느낌 같고 호흡 같고 빌 충만할 때 그때 삼겨라 말이야 이게 못꼬 인마 바닥까지 와갖고 무신하다고 야, 야, 걱정하지마 야, 내가 오늘 어떻노? 최신 유행하는 시원한 비티패션으로 쫙 매입하는데 지기네 비티패션 그런 거 악구정 느낌 아니야 몇 번을 얘기하니? 요즘 악구정 트렌드 아니라고 요즘 악구정 트렌드 심고로 레스트링봉 아니니 이거 아니야 이거 GS야 GS가 뭐야 비티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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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악구정 느낌 렛츠고 다니니 강남 느낌이야 이거 악구정 느낌이라고 지끄럽고 오늘은 그 모델 형님 안오나? 얘들아 여기 스페이스가 어디니? 우리 필이 어디 필이니? 악구정동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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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度 안녕 나 영구 런던 최고급 원단으로만 옷을 입는 박 레자라고 해 여자 친구러랑 같이 온 모양인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지 학생 잠깐만 일어나 잘 들어 기념사진 촬영이야 가장 잘생겨 보일 거야